나 여기서 형하고라면 뭐든 잘할 수 있을 거야. 우리 새롭게 시작해보자. 우리 서울은 아름다워야 합니다. 이분들을 현장 정지하는 걸 도와주러 오신 분들이십니다. 잘못된 거 잘못됐습니다. 말할 수는 있어야지. 형 그 정도 자유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. throwing stones, throwing stones, throwing stones. 세상에 나 같은 쓰레기를 기억해 줄 거라고 생각하니? 오늘 오전 11시쯤 이감 중이던 재소자들이 호송버스를 탈취해 교도관에 상해하고 무주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신경이 여기. 넌 내 손바탕이야.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어야지. 유전 무죄! 무죄! 유죄! 무죄! 유죄! 탈주범 5명은 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경찰의 추정망을 뚫고 조주 행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. 서울 올림픽 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선언합니다. 우리 서울은 아름다워야 합니다. 이번 88올림픽. 이분들은 현장 정지하는 걸 도와주러 오신 분들이십니다.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지. 우리한테 그 정도 자유는 그 정도 자유는 있어야겠지. 오늘 오전 11시쯤 이감 중이던 재소자들이 호송버스를 탈취해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지광이 여기. 넌 내 손바탕이야.